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CNO6주차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처리기에 대해서 많은 전처리기들을 살펴봤는데요 컴파일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매크로를 만드는 샵 디파인 뭔가 뒤에 파일을 포함시키는 보통 헤더 파일이죠 포함시키는 샵 인클로드가 있었죠 표준 헤더 같은 경우에는 꺽쇄로 포함시키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헤더 파일들은 큰 따옴표 안에 포함시킨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당분간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번주에는 우리가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산자가 있고요 연산자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조금 얘기를 하면 벌써 저한테 교수님 C 언어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을 생각해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안 됐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조금 동기부여할 만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C 언어를 공부를 해두잖아요 특히 연산자 같은 경우에 지금 C 언어의 연산자를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 이따 들어가 보겠지만 다음 학교에 배우는 C++, C샵, Java 이런 언어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C++ 완전 똑같고 물론 C++에는 더 많은 연산자들이 있지만 그렇고요 이렇게 연산자지만 영어로 되어 있는 연산자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C샵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몇 개만 다르지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Java는 완전히 똑같네요 그래서 조금 다른 애들만 몇 개 있을 뿐이지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서 공부를 해두면 당장 우리 학과에서 배우는 뭐 당장 다음 학기 자바스크립트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C샵, Java, PHP, Swift, Python 뭐 이런 많은 언어들 이번 학기 이제 Python도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도 연산자를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100% 똑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언어도 있긴 하지만 100%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언어들이 연산자가 비슷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C 언어의 연산자를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해두면 이제 다음 학기 앞으로 계속 남은 학기 동안 굉장히 편하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벌써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서버하는 거 다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정말 딱 출석체크 수준에서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제가 예제를 다 소스까지 다 드리는 이유는 빨리 해보고 조금이라도 좀 변경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누가 많이 실습을 할수록 더 많이 금방금방 발전을 하는 거죠 그냥 자꾸 제 강의 듣고서 끄덕끄덕 거리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간만 아까운 거예요 자 보면 이제 C 언어, C++ 언어 같이 있고요 이렇게 물론 조금 더 다른 언어들이 더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학기에 배우도록 하고요 C샵 같은 경우 Java 뭐 이렇게 해서 PHP도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많은 언어들이, 많은 언어들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두 번째 링크 w3school.com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예요 자, 자바스크립트에도 보면 다음 학기에 당장 자바스크립트 배우잖아요 여기 operator, 연산자, 연산자는 영어로 operator입니다 보면 debut 연산자 있고 assign한다 되어 있고 곱하기 뭐 있고 여기 조금 또 조금 다른 연산자가 있네요 C 언어에는 없는 뭐 그런 거 빼고는 자, 보세요. 여기 오늘 배울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뭐 이런 것도 안 되긴 해요 C 언어에서는 이렇게 문자를 두 개 더 하는 거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거가 없긴 한데 이거 두 개가 없고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네요 이거 세 개짜리만 없고 다 똑같아요 자, 파이썬이라는 언어 여러분들이 배우잖아요 파이썬에도 보면 operator가 있고 자, 오늘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이것 말고는 다 배우는 거고 이것도 이제 C 언어는 없는데 파이썬에는 있네요 조금씩 다르긴 한데 자, 그 다음에 이거 다 배우는 거고 오늘 배우는 거고요 여기 뭐 자, 그 다음에 여기 좀 다르네요 여기 조금 영어로 되어 있네요 논리 연산 엔드와 나심 다르고 이것도 조금 다른 거 같고 이것도 조금 다른 거 같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,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쇼핑몰이나 이런 거 만들 때는요 이제 PHP 언어를 많이 쓰는데요 PHP 언어에도 보면 연산자, operator 여기 있네요 operator를 보면 뭐 이거 배우는 거 다 있고요 이거 C 언어에는 없다 그랬죠 뭐 승구하고 이러는 건가 봐요 자,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있는 거고요 뭐 이거 세 개짜리도 없는데 어, PHP에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는 건데 이것도 없는 건데 아, PHP에는 있고요 여기 뿔뿔 다 있고요 이것도 약간 다르긴 하네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3학년 산자라는 것도 역시 있네요 자,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자바다 자바 같으면 자바에도 operator를 보면 뭐 오늘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여긴 다 배우는 거고 이것도 역시 다 배우는 거고 다 배우는 거고 자바와 cc++은 거의 거의 비슷합니다 C샵도 여러분들이 배우니까 C샵도 한번 볼까요 C샵 C샵의 오퍼레이터 보면 뭐 비슷하고 아, 똑같고요 똑같고 똑같습니다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아, C 언어에요 내가 연산자를 여기쯤 좀 전에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연산자를 배운다는 게 아니고 아, 프로그래밍 언어의 연산자를 배운다 그래서 여섯 개 언어 당장 우리 학과에서 배우는 언어만 해도 여섯 개 언어의 연산자를 배우는 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산자를 잘 해두면 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? 남은 학기들이 이제 어떤 언어의 연산자가 나오더라도 뭐 몇 개만 더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러면 되는 거니까 너무 편하죠?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어 어려운 건 당연한 거고요 다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다 어려운 건데 어쨌든 조금만 더 분발하고 화이팅 하길 바랍니다